아 이거 프로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거? 그냥 지인 아이디 지인 아이디를 그냥 받아갖고 이렇게 미친듯이 올려줘버린다고 이 메르치 원챔 아이디를? 하면 안 돼요? 어이것만... 아니 하면 안 되냐니 아뇨? 내 채널에 구독하라! 잠깐만 20억이다! 갑니다! 무조건 갑니다! 슈발! 승리 파츠 20억 패배 시 장어구이 하실? 장어구이요? 장어 손질 할 줄 모르는데 손질된 장어 사서 그냥 구우면 되잖아 장어 손질은 에바잖아요 솔직히 전문인들만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뼈씨 있고 진짜 매가지에 끄! 걸려가지고 그대로 황천길 간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근데 왜 실패할 것부터 생각하지?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건데? 내가 왜? 자 이번에는 파츠 먹기 쉬운 영웅들 갱지! 뽕건 파츠 들어갑니다 백숙 한 다음에 실패해도 아 이거 해야되나? 약간 안전자산이긴 한데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안전자산 걸겠습니다 테베시 5억 플러스 백숙 승리해도 백숙은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심상치 않다 저 위도우! 어? 뭐야 우리 형 위도우가 좀 이상한데요? 아 까비 어? 아 잡았어 잡았어 까비 아냐 아 씨 위도우 야 궁이 안차냐? 버그인가? 아니 미친 이걸 어떻게 맞춰 제발 살려 제발 살려 진짜 살려야 돼 아니 미친 야 위도우 존나 잘 맞춰 핵 아니야 저거 조심해 위도우 조심해 야 쟤 좀 이상하다니까 위도우 백발백중이야 바로 거점 뛰어야 돼요 아직 아직 레킨볼 없는데 레킨볼 피가 없는데 잘 버텼어요 아나 메디시 개피 메디시부터 아냐아냐아냐 한거 봐야 돼 아아 불 봤다 두방 맞았다 리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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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메디시 개피 우즙 número 3 아 으 으 와 미치겠네 아니 제가 반격이 지금은 대리아 has 여기 티어 아냐 아니 씨 뭐야 뭐 살릴 수 있어요?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이걸 맞춰? 라인한테 가려져 있는데? 아 존졌다 진짜로 당연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쏜골 수도 있어요 아 에임 미쳤다니까 밑에 라인인건데요? 라인 라인 아 대살벌하네 진짜 라인 잘랐어요? 왠지 보는 중? 야 뭐야 뭐야 잠깐만 얘들아 아니 씨 이걸 왜 줘? 아이고 혼자 게임해 혼자 쟤 없었으면 진작에 우리 이거 완박하고 끝났어 아 이거 왜 따라가잖아 아 이거 오반데? 아니 옵데이트고 나와버리고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방금판 리플레이 봐야 될 거 아냐 아 아 진짜 씨 얘기나 좀 들어보자 님 님 님 뒤로였네 겐지랑 님 님 님 님 нян곽먹은 님이랑 듀오예요? 저 분 본캐티어 어디예요? 저요? 네네 갑자기요? 아니아니요 양갱먹은 저 분이요 아 저분이요? 저분이 최채감이라서 본캐티어가 어디예요? 저분이 잘 모르는데 혹시 프로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? 너무 잘 싸가지고 이거 본인꺼 맞아요? 양개님 이거 본인꺼 맞으세요? 이거 아닌거 같은데? 어깨 티어가 어디에요? 어깨... 금화요 금화인데 왜 이거를... 근데 왜 이거를 하고 계세요? 하면 안되나요? 아니 다른 분 누구 계정이에요? 이거 그러면? 이거 누구 계정이에요? 나갔네? 지은님 핵 아니면 대리 아니면 국회 이 셋 중에 하나는 확실했던 것 같은데 어 이거 프로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그냥 지인 아이디 지인 아이디를 그냥 받아가지고 이렇게 미친듯이 올려줘버린다고? 이 메르치 원챔 아이디를? 하면 안되요? 아니 하면 안되냐니요?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 아니 올라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대리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본캐를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? 될거요? 아니요 아니요 양갱 저분 그 그랜드마스터 구반 저는 오늘 만나가지고 모르겠는데 어디서 만났어요? 저는 오늘 그룹잡기에서 만나가지고 그룹잡기에서 만났다고요? 네 딜디오 하실 분 구해가지고 메르치 원챔인데 뭘 믿고 딜 듀오를 했어요? 님은 몇 점인데 저는 3000점이죠 양갱님 본캐 아이디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저 공개당하기 싫어요 아니 뭐 당당하게 그냥 이거 왜 해도 되냐고 물으셨잖아요 아이디를 사신 거예요? 받았어요 받았다고요? 친구님 친구 친구인데 받아서 그냥 점수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? 네 힐러는 아예 안건들고 있는데 힐러가 문제가 아니라 몇 점부터 올렸어요 지금? 저 골드부터요 일단 뭐 네 알겠습니다 예 네 핵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영상 클립을 따가지고 제가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룬즈 메르치 원챔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몇 점까지 올라가는 거야 저게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겨 저걸 당당해서 좀 더 어이가 없다 메르치 원챔이라 프로필도 안 보고 그룹찾기에서 딜디오를 했다?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아니 솔직히 말해서 누가 딜디오를 하겠냐고 아 맘고생 많았으니까 남은 10억은 다른 리션 준비하세요 아 나 진짜 눈물 날라 그래 아 아 키디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나 진짜 즐겁게 하고 싶은데 아니 씨 아 죄송해요 진짜로 구독과 좋아요는 시시미 채널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